그룹 아이들 리더 소연이 전 멤버 수진의 탈퇴 후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다. 엔넷 프라임쇼에서는 아이들이 출연해 수진의 학폭 논란 탈퇴와 1년 넘는 공백이 등에 대한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장면이 그려졌다. 당시를 떠올리며 소연은 만화책이나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 중 한 명이 변경되거나 갑자기 한 명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 않냐며 갑자기 주인공이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사실 난 그 드라마는 잘 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팀이 다시 잘 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고백했다. 또한 소연은 통보이 컴백 당시를 떠올리며 이번에 해내야만 한다.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좋은 곡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게 좋은 시선이든 안 좋은 시선이든 한 번은 주목할 거야. 근데 그때 우리가 잘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. 통보이는 앞선 앨범 타이틀곡과 같이 소연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억 뷰를 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.